쓰 Ferr쏘 야야 오늘! 오랜만에 여러분들! 황금 아이템이라고 아십니까? 정말 낮은 확률로 황금 아이템이 뜨는데 우리가 말하는 황금방에 나오는 이 황금방에 아이템이 아니고 황금빛으로 영궁하게 빚는 아이템들이 있는데 정말 낮은 확률으로 나옵니다 오늘은ということ 한번 먹어보려고 하겠습니다 옛날에 했는데 옛날에는 개쓰레기 아이템을 먹었어 하지만 이번엔 좋은 황금 아이템을 먹도록 해보겠습니다 와츠고 주제가 황금이니까 돈- 어어 자 레츠고! 게임하면 오른쪽의 정- 됐다, 됐다, 시발됨! 미친- 자, 일단 어- 두번째 왓 레츠고! 안 맞으면 됩니다 안 맞고 잡아주면 돼요 가볍게 태가리 씹냐루이 컷 아우 까가 채취 나이스 데미지 6.8 야 템 왜 이렇게 예뻐 나이스 야 근데 나 너무 센데 저 공소가 데미지가 지금 너무 일 없습니다 너무 좋아요 보기 좋고요 대위기 대위기 안녕하세요 와 얼마 만이야 매직 머시룸 아니 여러분 알죠 맨날 먹었던 친구인데 진짜 안나오기로 바뀌었어 맛있게 먹겠습니다 자 6.45에서 10 얘들아 중량기 원자라 돈을 먹으면 먹을수록 1.5배로 늘어나 1.5배로 돈을 먹으면 먹을수록 이거는 얘들아 어차피 잘 봐 멀리 봐야 돼 멀리 봐야 돼 머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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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저건이야 이거 먹지 말라고 거래러 간다 알못이야 이건 투자야 자 이거를 바로 왕 레츠 고 자 야야야야야 우와 데뷔지 뭐야 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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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왕은 악마템을 입는다 마왕은 악마템을 입는다 마왕은 악마템을 입는다 알겠지 흐어... 하... 인퀴버스 4퀄리티 유황 4퀄리티 인데시칼 4퀄리티 혈사카 갑시다 혈사카 일단 혈사파어! 혈사카아아앙 짝짤짤 이렇게 나갑니다 기무아서 쏘면은 짤짤짤 이렇게 나가고 짤짤짤하면 짤짤 이렇게 나가 그리고 인큐바스! 하면은 우와아아아 이야 개바 자 그리고 왕 이리 오너라 공석 미쳤다 지금 계속 나가 소란트가 있었으면 가는데 폭탄돼 짤짤짤짤짤 짤라 상 중에 폭탄이 있었다고요? 아악 악 난 그라고 느껴져. 난 그게 느껴진다. 알고 있었는데 맞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죄송할 일이야. 박치는 거 내가 박치는 건데 이 수박새끼야. 얘들아 난 지금 강해. 난 지금 강합니다. 난 내 손도 믿고 있어. 오늘 나쁘지 않아. 근데 황금. 그래서 뭐라고? 황금. 0.6% 확률을 뜨는 뭐라고? 황금. 그래서 그 황금 아이템. 뭐랬지? 파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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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얘들아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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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박새끼야. 뭐. 개 좋은 아이템 넣었는데. 뭐. 맞지? 극한의 파밍. 가자. 자. 천사 한 마리 더. 총 이 세 개를 돌릴 수 있습니다. 황금 아이템. 너를 갖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다. 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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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황금이. 아. 이거 황금이. 아니에요. 이거는 황금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황금 아니에요. 예. 황금 아니에요. 예. 황금 아니에요. 아. 폭탄만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이거.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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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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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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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울 거울 나쁘지 않는데 거울 나쁘지 않네 거울 나쁘지 않는데 돌려 보자 뿌아!! 테키텐!! 혈색깔 테크텐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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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아!! 이 씨X라 봐!! 분명히 테키텐이었을 때!! 아 다시 돌려봐!! 돌려보라고!! 분명히 테키텐이었잖아!! 너네넨 봤잖아!! 무조건 테키텐이었잖아!! 무조건 팬크텐이었잖아!!! 간다 난 나를 믿네 누구보다도 나를 더 나은 나를 나는 일초정리나보다 지마한다 안녕히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네게 그이를 줘 제왕 절개 제왕 절개 자 제왕 절개 어떻게 나가냐면 그다가 신성샷까지 아 이런 조합 처음이야 미칫 자 일단 잡고 올게요 야 야 근데 지금 미쳤어 운이 아니 나 야 최근에 몇 개월 한 것보다 센데 아니 야 이렇게 아이템 조합되는 거 얼마만이야 지금 먹을 수 있는 걸 돌려 뭐야 룬조각 지금 이거 할 수 있는 걸 해 사이클랍스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지야 63 정의 우량하다 아 어 나이스 케이지 야 이거 여러분들 아몬드 우유 아몬드 우유 먹을게 아몬드 우유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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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이스 데미지 많이 깎겠지만 가자! 가지! 야구! 그냥 왕 잡고 올게요. 어 야 죽어. 보이드가 지아라서 부르네요. 피 눈물 혈사 개삭이라고? 나 믿는다! 짜따따따 짜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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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우와아아아아아 후하라! 부ívце пр Sai 노 길어 널 유어 앗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치 죽어라아아앗 델리리움 델리리움은요? 데미지 보정 있어요 미쳤다 허쉬 이 바람도 봐볼까? 헌금 아이템 헌금 아이템 빼앗 결국 나오지 못했네요 자 허쉬를 일단 발라보겠습니다 렛츠고 이리 오더라 아아아아아아악 앗 재밌었다 와 아무튼 황금 아이템 못 봤지만 델리리움 클리어 미션 클리어 잠깐만 잠깐만 나 이거 확률 한번 확인해보자 이거를 아이템을 소환해가지고 확률을 봐보자 확률 자 돌려볼게요 자 뿌 황금 아이템은 딱 봐도 티가 나요 자 아이템 먹고 싶다 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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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뭐야 아이씨 해금 되네 어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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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 뜨는 거야 저거 먹으면 200원이야 저렇게 용롱하거든 어 돌려볼까 우와 자 트래플 샷이죠 먹으면 어 트리플 샷 아이템 두개 먹음 판정 그럼 네개가 나가요 어 이게 나오긴 나오네 확률이 진짜 그런거였네 자 마지막 한번 돌려볼게요 재미가 있었다 와 패시 있나 오 swear 또 fel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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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